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디 대표 전병칠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라이팅 덕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라이팅 덕트가 뭐냐구요 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사진 보면 다 아실걸요 짜잔 이렇게 일반적인 카페라던지 상업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라이팅 덕트도 있고요 짜잔 요즘에는 이렇게 가정에서도 많이 설치되고 있죠 라이팅 덕트는 보통 우리가 조명 레일이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피숍이나 아니면 인테리어용으로 이런 옷가게 같은 곳에서 많이 전시 조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최근에 거실 같은 곳에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단 라이팅 덕트라고 하는 것은 사용 전압이 400볼트 이하의 건조한 장소에서만 사용이 되는 그런 제한적인 공사 기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출 장소 또 노출된 장소 중에서도 역시 건조한 곳 그리고 점검 가능한 곳에만 설치하게 되니까 이런 습기가 있거나 만약에 점검 불가능한 곳 있잖아요 꽉 안에 막혀 있거나 아니면 마감이 완전히 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는 설치할 수 없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옥내에서만 허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옥외나 옥측 이런 곳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공사 기법인 라이팅 덕트 정말 재미있는 공사 공법인데요 보기에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로 전기가 통하는 도체 즉 전기 도전부가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손에 직접 접촉되거나 혹은 화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규정을 완전하게 무시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볼 거고요 우리 같이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즐겁게 이제 전기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가 평소에 보아 왔던 것을 그냥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관심 있게 본다면 조금 더 그 진솔한 모습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내 몸과 머리에 다가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바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71.1 라이팅 덕트의 시설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이 나와요 덕트 상호관 및 전선 상호관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라이팅 덕트의 대부분이 어디에 사용될까요 맞아요 대부분 우리가 이런 상업지구의 인테리어 조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딱 설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레일을 내가 이동하게 되면서 가변할 수 있는 특징이 있게 되니까 대부분의 공장에서 만들 때는요 이렇게 적절한 길이의 유니트로 만들어서 제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쇼핑몰 가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유니트로 길이가 딱딱 정해져 있어서 판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되는 곳은요 덕트의 랩측과 외측이 도체를 동시에 접속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선을 접속할 때 관련된 규정이 조금 더 섬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규정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체의 접속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그냥 끼우는 방식이 끼운 방식이 아니라 볼트 접속과 같이 볼트 조임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볼트 조임 등과 같은 공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기계적으로 그리고 전기적으로 접속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후에 발생하는 누전의 사고라든지 아니면 먼지가 쌓여서 발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전기 접촉이 불안정해서 화재가 난다든지 하는 이러한 우려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보게 되면요 덕트는 조형제에 견고하게 붙일 것 세 번째는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트를 일단 조형제에 견고하게 붙여야 된다는 내용은 반드시 벽이나 천장 같은 곳에 단단하게 붙여야 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내용인데 그 안에서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즉 지지점 간의 거리가 넓어봤자 2m를 넘지는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라이팅 덕트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라이팅 덕트는 2m도 사실은 멀어요 등기구가 나중에 얼마만큼 달릴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라이팅 덕트 자체가 아주 견고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지점을 이거보다 훨씬 더 적게 고정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2m 이하로 하게 되어야 되는데 저는 필요한 곳이라면 충분히 더 많이 지지하게 되는 것을 더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지점 간의 거리라든지 그리고 견고하게 붙여야 된다 고정을 좀 단단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상황에서는 덕트의 끝부분을 막을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속 덕트라든지 다른 종류의 덕트의 끝부분도 막게 되는데요 이 라이팅 덕트라고 하는 것도 충전부가 말단에서는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엔드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 볼까요? 이런 엔드캡을 가지고 끝부분을 당연히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덕트의 특성상 반드시 도전부가 맨 마지막에는 노출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절연하면서 감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5항을 볼까요? 덕트의 개구부는 어디를 향해 라고 되어 있냐면 아래를 향해서 시설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덕트의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해서 옆으로 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트의 이 열려 있는 부분은요 이 도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접촉했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이 하늘 쪽으로 향하면 안 됩니다 위로 향하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윗부분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먼지 같은 것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발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먼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에 타지 않은 흙먼지 같은 모래먼지 같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섬유에서 나오는 먼지들도 아주 큰 발화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개구부 열려 있는 쪽이 아래쪽을 향해야 됩니다 아래쪽을 향해야 먼지가 쌓이지 않게 되는 구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옆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다가 설치할 때는 또 제한상이 뭐냐면은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게 되었죠 따라서 덕트의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게 되면 누전이나 화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덕트를 위의 방향으로 설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그런 장소에 설할 때는요 라이팅 덕트를 우리가 먼지가 침입하지 않는 시설을 한다는 조건 아래에서 옆으로도 시설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덕트는 조형제를 관통해서 시설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벽 같은 데를 뚫어서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선은 벽을 뚫고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배관 공사를 통해서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덕트 중에서도 라이팅 덕트는 도전부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벽을 뚫지는 않고요 벽을 뚫고 지나갈 때에는 꼭 필요에 따라서 다른 배관 공사로 보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라이팅 덕트는 반드시 조형제를 관통해서 시설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조항이 됩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덕트에는 합성수지 기타의 절염물로 금속제 부분을 피복한 덕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경우 이외에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적지 공사를 해야 된다 또 다만 하고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대지전압이 만약에 150V 이하이고 그 다음에 덕트의 길이가 전체가 4m 이하인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라이팅 덕트에는 합성수지나 아니면 기타의 절염물로 금속체 부분을 적절하게 피복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적절하게 피복된 라이팅 덕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적지 공사를 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지전압 150V 이하 그 다음에 라이팅 덕트가 4m 이하로 짧은 경우에는 이런 공사를 조금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바로 7항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8항은 이렇게 써 있어요 덕트를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철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철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라이팅 덕트가 보통 우리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고자 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라이팅 덕트의 내부 안에 먼지가 유입되거나 아니면 라이팅 덕트의 내부 안에 혹시 청소나 기타 접촉을 하게 되었을 때 감전될 우려가 있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누전 차단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인 것 그리고 동작시간이 0.03초 이내인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라이팅 덕트를 설치하게 될 때 누전 차단기를 함께 연결해 주어야 혹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인체라든지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러한 보호 구조를 채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정말 라이팅 덕트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도 요즘에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옷가게라든지 상업지구 가면 조명을 한번 딱 위를 봤을 때 라이팅 덕트가 이제는 너무너무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많이 쓸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공사하기도 편하고 특히나 이제 조명의 배열이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라이팅 덕트만큼 좋은 이런 조명 설비를 구하기도 어려운데요 이런 조명을 할 때 반드시 라이팅 덕트는 도전부가 즉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 쉽게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리가 그런 강한 약점을 평소에 반드시 인지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혹시 주변에 먼지가 조금 쌓이는 구조는 아닌지 먼지가 혹시 쌓여 있지는 않은지 중간중간에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래요 상당히 편리한 만큼 또 위험성이 같이 공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라이팅 덕트가 딱 그런 경우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라이팅 덕트를 한 번 더 재미있게 관찰하시고 아 라이팅 덕트가 그냥 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산국 전기 설비 규정에서의 이런 제약사항도 있구나 이런 관련된 규정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평소 주변에 있는 라이팅 덕트를 관찰하신다면 더 즐거운 전기 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라이팅 덕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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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